어? 봉투예요. 뭐야? 뭐야, 왜 울어? 왜? 아이고, 아이고. 왜? 뭐야? 너랐어? 아, 씨. 봉투에서 뭐 나왔는데? 어? 뭐야? 야, 두고! 우리 아빠 안녕! 아기, 아기, 아기. 아기, 아기, 아기. 아기, 아기. 이리 봐봐요. 엄마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저 지금 너무 좋아서. 엄마 뱃속에서 딩글딩글하고 있어요. 좀 기다려줘요. 우리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났잖아요. 조심해. 어, 맙소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기, 아기 막아usta 해야 Đi와가요. lich, 아기야. reflects. 아, 성공! 아기,ша. 아기. 시든이,щuss. 그러면? 진진하 씨? 무슨 일이야. 어머, 경사에 우리 이렇게 좋은 일이 많아 champagne. 심 씨잖아. 우리 동생이잖아. 우리 동생이잖아. 고맙다. 그럼 지금 우리가 몇 주지? 뭐 아직... 12주 넘었나? 벌써? 이제 안정기에 접어드는 거 아닌가요? 안정기죠. 심 씨가 사실 사야하고 밥을 한 자리에서 안 먹잖아. 미안한데 못 먹겠어. 왜냐... 심 씨는 음식 먹을 때 기무치 꼭 필요하잖아. 당연하죠. 기무치레미세? 고추 카르레미세? 아 입덧하는구나. 이게 진짜 냄새가 너무... 너무 크게 와닿더라고요. 요즘에 연장고 이렇게 열어잖아. 김치 냄새나? 어? 그래서 이쪽엔 안 열어. 김치통 쪽은 안 열어? 안 열어. 아 몰랐다. 이런 거 진짜 몰랐다. 아 진짜 심하구나. 같이 먹고 싶은데 심은 씨도 기무치 먹고 싶잖아. 그래서 뭐 이제 따로따로.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과일이나 오렌지 주스? 그래 과일. 스파이블? 신 거. 어? 약간 딸인가 본데? 어르신들이 저렇게 과일이나 이런 거 시큼한 거 좀 하면 딸이라고 그러던데. 배고픈데 먹어야 되는데 여기 있어 뭔가 여기까지. 기무치 화려해. 그냥 기무치 화려해. 그래 이때 이때 잘해줘야 돼. 너무 혼자 고생하기 해서 미안해. 아니야 심은 씨한테 미안하지. 왜 뭔냐 오늘? 요리 못하지 않아 요리. 다이잖아. 착해. 너무 착해. 원래 다 해줬지. 네. 아침에. 솔직히 요즘. 네. 계속. 라벤지. 미안해. 계속 라벤지. 계속 라벤지. 냄샀다며. 사연아가 아침을 항상 해줬는데 못 해줘야지. 나 먹고 싶어. 나 먹고 싶어. 뭘? 갑자기? 어? 뭐 먹고 싶은데 생겼다. 빨리 먹여야 돼. 지금 움직여야 돼. 먹고 싶은데 생겼어. 뭐라도 줘야 돼. 뭐 뭐 뭐. 음료수. 뭐 먹어야지 먹어야지. 빨리 가도 0.1초만에 갔던 거지. 많이 먹어야 돼. 빨리 사가지고 올게. 어떤 거. 오. 오. 바로 바로 움직입니다. 요즘은. 으쌰. 빨리 간다고 그래야지. 여보세요? 떡도. 떡도. 아 떡 좋아하지? 맞아. 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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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배고프대. 배고파? 왔다. 아이고. 사연아. 왔어 왔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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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아. 오이. 오이. 자. 오이.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 사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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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떡. 아 바람떡. 네. 김밥. 일단 저기서 먹고 올게. 경미해서 먹고 했어요. 네. 떡 맛있어? 응. 오. 음. 오, 저 눈빛이... 김치 꺼낼까 말까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아, 설마! 설마! 아이, 설마! 그럼 형, 진짜 형! 진짜 형, 진짜 형! 안돼! 이게 웬일입니까? 안돼! 안돼! 이게 웬일입니까? 안돼! 야, 안돼! 아니야! 아, 제발! 안 돼! 굳이! 굳이! 저게 바로 저 김치가 아, 안돼! 승철이 형이랑 같이 담근 김치거든요! 그래도 안돼! 단모님하고! 냉장고 지금 한 10초 열어놨다! 냄새 다 왔다! 김밥 왜 불어 먹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지금 방금 김치 먹었어? 김치를 왜 먹으려고? 아 거슬렸어, 거슬렸어. 큰일 났다. 지금 방금 김치 먹었어? 먹고 싶어, 김치 가서요. 나도 먹고 싶어. 그러니까. 사연, 근데 왜 떡을 안 먹어? 이게 비유가 상하니까 냄새가 싫다. 그래, 싫으면은. 이제 됐어. 굳이 지금 왜 먹어야 되는데. 혹시 그러면 네 냄새 때문에 그래? 떡도 먹고 싶어, 김밥도 먹고 싶어. 김치도 먹고 싶어, 저도. 근데 너무 신기하네, 못 먹겠어. 저 정도면 화 많이 나신 건데, 지금 형수. 어, 났어. 내가 더 조심해야 되겠다. 사연아. 근데 초동이 하네요. 왜? 원래 콩이도 좋아하고 김치도 좋아하는데 같이 먹겠어. 미안한 거 알아요, 사연아. 사연아가 진심으로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사연아가 진짜 몸에서 안 받아서 그러는 건데 미안해할 필요 없어. 미안해하지 마, 사연아. 사연아. 아니요. 아, 이빨 닦으러 들어가죠, 바로. 그렇게 눈치가 없는 건 아니야. 사연표 선배의 양치질. 종로의 양치질. 아이고. 아이고. 아, 김밥. 같이 먹어야 되는데, 김밥도. 밥을 이렇게 따로 먹었네. 진짜 김치 냄새가 많아진 않는데. 옷에도 배고, 머리카락에도 배고. 아이고. 또 해. 아, 두 번째 양치질. 혀 닦아, 혀 안 닦아. 아니, 저거 샤워를 해야 돼, 샤워. 샤워. 옷도 가량해. 샤워를 해. 김치 안 먹어야 되겠다. 아니, 사우나를 맡아보지. 목욕탕을 따라리. 사우나라뇨. 딸기? 어? 딸기? 아, 그래. 먹고 싶은 거야. 딸기야. 지금 원하는 게 딸기야. 딸기 사러 가야지. 딸기 있나, 지금? 아, 이거 왕창 사야지. 있다! 있잖아. 아, 토마토, 토마토네. 자두, 자두. 자두, 토마토. 아, 하긴 자두 철이다. 자두가 자두 철인데, 맞아. 아, 이게. 아, 이거 쉽지는 않을 거야. 네. 지금 제 철가지 다 나와가지고. 어? 딸기, 딸기 없는데? 딸기 같은 거 다 있는 거 아니야? 야. 어떻게... 저 혹시 딸기는 없나요? 딸기는 없어. 네? 아, 나 딸기 못 봤어. 엊그저께 잘 봤는데, 딸기를 못 봤어. 그래, 없다니까. 딸기는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안 나와요, 그러면 딸기? 네, 딸기.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우와. 아...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할까? 우와. 이제 고민되죠? 자. 우와. 아, 마트 다 다니는구나. 네, 다 다니는구나. 빵집. 빵집. 아, 빵집. 여기 있지. 똑똑하다. 빵집. 딸기? 아, 그런데... 너무 좋은 생각이다. 딸기. 딸기 케이크? 어? 저는 체리고. 아, 선생님. 사장님. 아, 혹시 딸기 케이크는 없나요? 없나? 딸기 철이 아니라서 케이크도 안 만드네. 딸기 시즌이 아니라서. 시즌 때문에. 죄송합니다. 딸기 찾으러 왔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여보세요? 어, 사야. 왜 이렇게 안 와? 왜 이렇게 안 오냐고? 지금 구하고 있죠. 사야가. 딸기 없냐고? 딸기 있어. 왜 거짓말. 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일단 안심을 시켜야지 안심을. 마음은 알겠어. 딸기. 지금. 먹는. 방법.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아이고.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촬영에 뭐일 일이야. 아 왜 또 하필 충만져 있어. 인간복장. 과연 딸기를 구할 수 있을지. 과연 구할 수 있을까. 과연 구할 수 있을까. 아. 아. 이게 뭐야. 어. 아. 이게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이야. 아. 너무 귀엽다. 이게 사야가 저한테 서프라이즈 한 거예요. 우와. 저 나갔을 때. 그렇지. 사형수도 시키고 좀 미안하고. 그래 고맙고 하니까. 고맙지. 우리의 신발과 아이의 신발이 있으니까. 정말 느낌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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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도 있어? 우리 양말 신을 때. 새복이 양말도 잘 신켜주세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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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 여우니 상이. 하. 사연 씨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다. 오. 저렇게 사이즈별로 해서 steig. 최고의 이벤트이다. sigh. 하. 어치. 다 바뀌어? 아 이제 뭔가.. 봐봐요 나는 이런 엄마가 되겠습니다 소중한 새복이가 찾아와준 기존에 감사하면 더욱 건강한 엄마가 되겠습니다 심우 씨의 덜라야몬처럼 우리 아이에게 힘을 태워주는 울지 마세요 친구 같은 엄마가 되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매일 많이 하는 엄마가 되겠습니다 이루고 주세요 심우 씨야 이거 파트 심 씨는 이런 아빠가 되어주세요 아이고 술보다 운동을 하고 담배는 영원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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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안녕 새복이와 오래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도록 건강한 아빠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제 울지 않고 이제 울지 않고 울지 마세요 매일매일 웃는 행복한 아빠가 되어주세요 어우 좋다 좋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모두 모두 가족 모두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잘 안 하는데 우리 형이 잘 안 하는데 음 진짜 처음 아니야? 이게 팍 어 보여지는 계속 그치? 사랑해요 저한테 안 했었죠 정말요? 그 정도로 부끄러움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만은 안 하는데 해준 거예요 저만 네 사랑해요 감동이었죠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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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런 이벤트는 하 앞으로 계속 해줘 어 힘들겠지만 나 한 번씩 이렇게 남자가 울 울고 싶을 때가 있다 오 네 진짜 이제 그러기엔 너무 자주 울지 않아요? 딸기 심씨와 구형 딸기 어 이거 뭐예요? 어 진짜? 너무 궁금하다 이제 보면 알아 이거는 이제 앞으로 오늘 이 화면이 이 영상이 교본이 될 거예요 아버지의 교본이 됩니다 같은 초지에 있는 남자들에게 네 기대돼 와 자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 놀라지 마 지금 시기에 딸기 찾기가 힘들지 않아요? 어 찾았죠 심씨는 약속한 건 지키죠 한번 먹어봐요 딸기가 싱싱한 딸기인데 아마 어디서 찾은 거야? 달지 응 응 응 왜 뭔데 응 어? 사탕 사탕 어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탕후루? 탕후루? 야 똑똑하다 와 진짜 여기밖에 없었어요 딸기 탕후루 딸기 온리 딸기 탕후루요 예 요거를 하나 둘 셋 다섯 개 다 주세요 예 딸기 분해하기 아 까지 분다 네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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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 같다 대박 아니 가만있어 그럼 저기 안 만든 딸기를 그러니까 설탕 안 묻힌 버전을 달라고 하면 되잖아 냉장고에 있을 텐데? 인 이스티 인 이스티 그 생각까지는 안 해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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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없는데 뭐지 보통 딸기 아닌데 보통 딸기가 아니지 그럼 심씨가 힘들게 구해온 딸기인데 아유 어때 맛있지 진짜 맛있지 나도 하나만 먹어볼게요 응 먹어봐도 돼? 뭐지? 케이크가 위에 있는 거 다 뱄어? 오오 자 그러면 케이크 몇 개 사야 되는 줄 알아? 아 저 눈빛 봐 케이크야 케이크 집에 가졌죠 약간 지금 표준태 지금 약간 지금 뿌듯해 본인이 얼마나 대견할까 어 누가 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결과는 잘 됐다 오 좋다 아 아 근데 한숨을 쉬시네 오우 어? 입맛이 없으시네 왜 이렇게 안 먹어? 자영? 음 젓가락을 벌써 내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한숟갈 먹고 모순이 있나? 어? 잠깐만 어? 혹시? 입이 짧아지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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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입이 짧아져? 약간 속이 안 좋아지잖아 처음에는 왜 입이 짧아져? 밥 밥 왜 그렇게 안 먹었어? 설마 진짜? 나도 입맛이 지금 확 달아난다 사영 왜? 사회가 그렇게 안 먹으니까 맞아 다 먹었어 다 먹었네 다 먹었네 뭐 요즘 왜 이렇게 밥을 안 먹어 나츠 바테다 나츠 바테 나츠 바테? 나츠 바테? 나츠 바테? 응 방금 말 뭐지 여름 더우를 먹었다? 아 더우를 먹었다 더우를 먹었다 그거야 그리고 내륙 곳곳으로 폭염 탕보가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아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진짜 더워 그 약간 향수병도 있을 것 같으래 맞아 식이 맞아 입맛이 없지 넣을 때 사영 근데 진짜 얼굴 요즘 몸무게 진짜 많이 빠지잖아 응 많이 빠졌어 난 또 지금 몇 킬로 빠졌어 도운 거 싫어 맞아요 어떡하지? 스파이노 스파이노 스파이 시쿠망고 아 시쿠망고 아 시쿠망고 시쿠망고 이상한데 근데 나 시쿠망고 먹고 싶었어 진짜로 그 사탕 있죠 레몬 누가 그거를 나한테 줬는데 나 이거 너무 맛있어 나 사다 먹으려고 했는데 그게 딱 임신이었어 진짜로 근데 지금 지금은 그거 안 땡기고? 지금도 먹어 그 사탕 그럼 원래 좋아하는 거야 항상 임신이네 항상 임신이야 내가 한다면 좋아 완전 팬인 거야 아 그 사탕을 여름에 입맛 살리는 거 신 거 좋지 그러니까 이거 어때? 뭘까? 치킨무라도 좀 먹을래? 치킨무? 에이 아이씨 아니 이게 시큼하거든 치킨무는 아니지 치킨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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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